0328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 은 은 동사는 1983년 8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1997년 7월 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주요 사업으로는 3차 의료기관부터 2차 1차 의료기관과 약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정보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및 IT 교육 사업을 연위하고 있음 의료정보사업 부문은 병원, 의원, 약국에 이르는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정보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사업으로 창업 이래 시장 점유율 1위를 줄곧 유지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1985년 4월에 설립되어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공급, 유헬스케어 사업 및 IT 교육 사업을 연위하고 있음 대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트유차트, 전자차트, 비트래브, 온라인 수탁검사 서비스, 비트CRM, 고객관계관리프로그램, 디아어뷰, 의료영상관리시스템 등을 공급하고 있음 대시 유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원격진료 시스템인 드림케어 플러스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스마트 방문 요양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 중임 재무 대시 의료정보시스템 수주 증가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국내 수주가 부진한 가운데 IT 교육사업 부문의 수강생 감소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의원가 구조 개선에도 매출 감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수준의 정체 금융자산 관련 영업의 수지 개선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상승 대시 IT 교육사업 부문의 수강생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의료정보 솔루션의 고도화 및 제품 라인업 확대로 매출 회복 가능할 전당 2023년 9월 20일 9시 34분 기준 장중 비트컴퓨터의 시가 총액은 96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비트컴퓨터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97위입니다. 비트컴퓨터의 상장 주식수는 1662만 3290주입니다. 비트컴퓨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비트컴퓨터의 퍼은 17.0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50.0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0.9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9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81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3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7배 393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6번지억원, 64억원, 6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6번지억원, 49억원, 49억원입니다. 비트컴퓨터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7번지 68%이고 유보율은 669.6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5.34이며 전일 대비해서 6.13 더하기 0.2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4.01이며 전일 대비해서 0.12 더하기 0.0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의 2023년 9월 20일 9시 3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5,7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960원보다 17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96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